준비되셨어? 이걸 내가 좀 더 올라갈 때 여기 붙이고 올게요 그리고 이 자리로 가자 아! 붙여주세요 한 번 붙여준다고요? 화이팅! 화이팅! 아니요 자기가 비닐라 어지러워 이은 사는 동네 가면 뱃살 하느님 요청 그리고 동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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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선수 오늘은 바쁘시네요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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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했어요? 왜 안 했어요? 힘들었습니다. 만약에 한 번에 한 번 더 준비하면 제가 한 번 더 할께요. 알겠습니다. 안타 찍고 하려고 했는데 안타 못 쳐가지고 못 했어요. 아쉽습니다.